아무리 작은 부른도 무시하지 마라 부른은 절대 혼자 오는 법이 없다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오듯이 하나의 부른은 온갖 부른한 일들을 몰고 온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른한 사람은 피하고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잠들어 있는 부른의 여신을 흔들어 깨우지 마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이 결국 당신을 치명적이고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행운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부른도 얼마든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하늘이 내려주는 부른은 참을성 있게 이겨내고 지상에서 생기는 부른은 현명하게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불운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망치지 마라 기억하라 지금 가진 것도 한때는 내가 꿈꾸기만 하던 것임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인간미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어떤 때는 강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너무 묻어나기만 하면 곧 새들의 놀이터가 된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엄격했다가 상냥했다가 하며 너무 변덕스러우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오직 아이들과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만 상냥하면 된다 그 이외의 사람에게 늘 상냥하게 대해봤자 상대는 그다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지겨워할 뿐이다 원망은 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럴 바에는 남이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덕과 원한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편이 낫다 또 원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럴 바에는 남이 내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수를 함께 없애는 편이 낫다 차라리 소인에게 꺼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소인이 아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구별에 대해 말하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에 가깝고 일을 헤아려 하는 것이 지에 가까우며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군자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것이다 남의 선을 비방하면서 그것을 말재주가 있다고 여기고 교활하고 간사함을 품고서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뻐하고 남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무능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소인이다 무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긴 이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집안은 스스로 무너진 연후에 남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라는 스스로 정벌된 이후에 남이 정벌하는 것이다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지은 재앙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 뿐이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경솔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주 면밀하고 잠자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홀로 깨어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말의 무리를 앞지르는 준마와 같다 도덕을 지키며 살고 아부하지 말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의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철양하다 원하는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친절한 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서 귀찮음을 당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열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오류의 유혹을 받고 있다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방법을 배우라 거들먹거리는 자는 건방진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있다 그 자는 건방짐과 어리석음을 반반씩 갖고 있다 지식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좁은 생각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게 된다 학문에 의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멈추고 설 곳이 없으면 법을 알 수가 없고 세상 이래 미혹되면 바른 지혜가 없게 된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이 악을 끊어 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해진다 인생에서 만족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있을 때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익하든지 아니면 해가 되든지 예술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믿게 하는데 강력한 수단은 없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사용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 진정으로 행복할 사람은 봉사하는 방법을 찾고 찾은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진리가 자기의 죄업을 증명하지 않을까 하고 진리를 겁내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해한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하함이다 아첨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이다 소인은 궁핍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부벌레들에게 잘 해주어라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것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뿐이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그치고 더 배우는 것이 없으면 위험한 일이 된다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대하면 끝내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리나니 이것이 열애의 진리이다 파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바다에 물결치는 표면의 일부인 것처럼 나는 결코 그 자체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며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나로 하여금 가장 인내심을 잃게 하는 것은 시계이다 나에게 있어 시계 바늘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자이다 진 아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실치 못하면서 어찌 남이 자기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진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진실을 구하자 진실로 무장하자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마음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고귀함에 의해 정복된다 돌아가 보라 당신이 더 어렸을 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찾아보라 우리 모두는 다 큰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것과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찾아봐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명장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 군자의 도란 가난할 적에는 청렴함을 보여주고 부유할 적에는 위로움을 보여주며 산 이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이에게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의 모양이 혼탁함에서 가지런해지니 먼저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 고유하고 텅 비어 홀로 존재하며 바뀌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아직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나 글자로는 도라고 한다 나는 억지로 그것의 이름을 붙여 크다라고 말한다 크면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도도 크고 왕 또한 크다 나라 안에 네 가지 큰 것이 있으니 왕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이익이 앞에 있을 때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으며 오랜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킨다면 완성된 사람이라 하겠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걷다 보면 문득 눈을 떴을 때 위험한 숲 속일 것이다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제 나는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비열한 자를 멀리하면 그 자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비열한 자를 괴롭히면 그 자는 당신에게 기름칠을 할 것이다 정신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듣기와 말하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요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 열정 그리고 통찰이다 무심결에 나온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녹아 있다 정열을 위하여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 버린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우임금이 말했다 첫째는 백성의 도의심을 바르게 한다 둘째는 백성의 능력, 재력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는 백성의 생활을 풍요하게 한다 즉,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이 세 가지를 좋아 있게 하라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군자가 어짐을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짐을 어기지 않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곤궁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미워할 것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해칠 것이다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습관은 바꾸기 어렵고 바다는 메꿀 수 있어도 욕심은 채우기 어렵다 군자는 그의 말이 그의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끄러이 여긴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지런히 하고 신중히 하라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왜곡시켜 백성을 침해한다고 하니 이것이 원망이 생기는 이유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평한 것이 가장 좋고 재물을 보았을 때는 청렴한 것이 가장 좋으니 청렴함과 공평함을 지키고 바꾸지 마라 남의 선을 숨기는 것을 어진 자를 가린다고 하고 남의 악을 들추어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한다 안으로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남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고 남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악을 뒤집어 쓴 듯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백포 앞은 보면서 자기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알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온 세상에 가득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자신의 본질이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질 듯하다가 실패하곤 한다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늘 처음과 같이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이를 말해보자면 그 예상은 겨울 시내를 건너는 듯하고 그 망설임은 사방의 적군을 경계하는 듯하며 그 삼감은 손님과 같고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얼음 녹는 듯하며 그 진실됨은 꾸밈이 없어 수수하고 그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은 우둔해 보였다 누가 우둔할 수 있음으로 차분해져서 장차 마음을 서서히 맑게 하겠는가 누가 평온할 수 있음에 머물러서 서서히 생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러한 도를 지키는 자는 항상 가득 차 있음을 바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정도만큼 행복하다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순간이 여기 있으리라 내가 그와 같이 지낸 과거의 날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위대했던 모든 것은 조롱, 비난, 공격, 억압을 받았지만 투쟁으로 더욱 강해지고 승리를 거뒀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어떤 규칙보다도 나 자신의 원칙을 가장 존중한다 파시즘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살인의 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른도 무시하지 마라 부르는 절대 혼자 오는 법이 없다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오듯이 하나의 부르는 온갖 불운한 일들을 몰고 온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운한 사람은 피하고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잠들어 있는 불운의 여신을 흔들어 깨우지 마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이 결국 당신을 치명적이고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행운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부른도 얼마든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하늘이 내려주는 부르는 참을성 있게 이겨내고 지상에서 생기는 부르는 현명하게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불운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망치지 마라 기억하라 지금 가진 것도 한때는 내가 꿈꾸기만 하던 것임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인간미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어떤 때는 강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너무 묻어나기만 하면 곧 새들의 놀이터가 된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엄격했다가 상냥했다가 하며 너무 변덕스러우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오직 아이들과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만 상냥하면 된다 그 이외의 사람에게 늘 상냥하게 대해봤자 상대는 그다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지겨워할 뿐이다 원망은 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럴 바에는 남이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덕과 원안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편이 낫다 또 원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럴 바에는 남이 내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수를 함께 없애는 편이 낫다 차라리 소인에게 꺼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소인이 아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구별에 대해 말하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에 가깝고 일을 해야려 하는 것이 지에 가까우며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군자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것이다 남의 선을 비방하면서 그것을 말재주가 있다고 여기고 교활하고 간사함을 품고서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뻐하고 남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무능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소인이다 무릇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긴 이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집안은 스스로 무너진 연우에 남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라는 스스로 정벌된 이후에 남이 정벌하는 것이다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지은 재앙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 뿐이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 지 말고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경솔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주 면밀하고 잠자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홀로 깨어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말에 무리를 앞지르는 준마와 같다 도덕을 지키며 살고 아부하지 말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에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철양하다 원하는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친절한 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서 귀찮음을 당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열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오류의 유혹을 받고 있다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방법을 배우라 거들먹거리는 자는 건방진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있다 그 자는 건방짐과 어리석음을 반반씩 갖고 있다 지식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좁은 생각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게 된다 학문에 의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멈추고 설 곳이 없으면 법을 알 수가 없고 세상 이래 미혹되면 바른 지혜가 없게 된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이 악을 끊어 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해진다 이 인생에서 만족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있을 때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익하든지 아니면 해가 되든지 예술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믿게 하는데 강력한 수단은 없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사용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 진정으로 행복할 사람은 봉사하는 방법을 찾고 찾은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진리가 자기의 죄업을 증명하지 않을까 하고 진리를 겁내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해 한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아첨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이다 소인은 궁핍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부벌레들에게 잘 해주어라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것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뿐이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그치고 더 배우는 것이 없으면 위험한 일이 된다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대하면 끝내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리나니 이것이 열애의 진리이다 파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바다에 물결치는 표면의 일부인 것처럼 나는 결코 그 자체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며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나로 하여금 가장 인내심을 잃게 하는 것은 시계이다 나에게 있어 시계 바늘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자이다 진 아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실치 못하면서 어찌 남이 자기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진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진실을 구하자 진실로 무장하자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마음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고귀함에 의해 정복된다 돌아가 보라 당신이 더 어렸을 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찾아보라 우리 모두는 다 큰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것과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찾아봐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명장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 군자의 도란 가난할 적에는 청렴함을 보여주고 부유할 적에는 위로움을 보여주며 산 이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이에게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의 모양이 혼탁함에서 가지런해지니 먼저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 고유하고 텅 비어 홀로 존재하며 바뀌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아직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나 글자로는 도라고 한다 나는 억지로 그것의 이름을 붙여 크다라고 말한다 크면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도도 크고 왕 또한 크다 나라 안에 네 가지 큰 것이 있으니 왕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이익이 앞에 있을 때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으며 오랜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킨다면 완성된 사람이라 하겠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걷다 보면 문득 눈을 떴을 때 위험한 숲 속일 것이다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제 나는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비열한 자를 멀리하면 그 자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비열한 자를 괴롭히면 그 자는 당신에게 기름칠을 할 것이다 정신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듣기와 말하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요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 열정 그리고 통찰이다 무심결에 나온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녹아 있다 정열을 위하여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 버린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우임금이 말했다 첫째는 백성의 도의심을 바르게 한다 둘째는 백성의 능력, 재력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는 백성의 생활을 풍요하게 한다 즉,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이 세 가지를 조아있게 하라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군자가 어짐을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짐을 어기지 않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곤궁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미워할 것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해칠 것이다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습관은 바꾸기 어렵고 바다는 메꿀 수 있어도 욕심은 채우기 어렵다 군자는 그의 말이 그의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끄러이 여긴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지런히 하고 신중히 하라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왜곡시켜 백성을 침해한다고 하니 이것이 원망이 생기는 이유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평한 것이 가장 좋고 재물을 보았을 때는 청렴한 것이 가장 좋으니 청렴함과 공평함을 지키고 바꾸지 마라 남의 선을 숨기는 것을 어진 자를 가린다고 하고 남의 악을 들추어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한다 안으로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남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고 남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악을 뒤집어 쓴 듯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백포 앞은 보면서 자기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알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온 세상에 가득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자신의 본질이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자연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질 듯하다가 실패하곤 한다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늘 처음과 같이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이를 말해 보자면 그 예상은 겨울 시내를 건너는 듯하고 그 망설임은 사방의 적군을 경계하는 듯하며 그 삶감은 손님과 같고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얼음 녹는 듯하며 그 진실됨은 꾸밈이 없어 수수하고 그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은 우둔해 보였다 누가 우둔할 수 있음으로 차분해져서 장차 마음을 서서히 맑게 하겠는가 누가 평온할 수 있음에 머물러서 서서히 생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러한 도를 지키는 자는 항상 가득 차 있음을 바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정도만큼 행복하다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순간이 여기 있으리라 내가 그와 같이 지낸 과거의 날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위대했던 모든 것은 조롱 비난 공격 억압을 받았지만 투쟁으로 더욱 강해지고 승리를 거뒀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어떤 규칙보다도 나 자신의 원칙을 가장 존중한다 파시즘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살인의 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urmix